1, 2, 3, 4, 5, 6, 찍고 돌아요. 1, 2, 3, 4, 5, 6, 찍고 돌아요. 이 상태에서 웨이브를 한번 하면서 이렇게. 남자, 남자. 자, 여성분들은 이 상태에서 웨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앉으시라고. 이렇게 앉으시라고. 앉을 거라고요, 몸이 왜. 깜짝 놀랐잖아요. 엉덩이를 얼마나 들이테니까 내가. 앉을 거라고요. 몰랐어, 몰랐어. 벌써 얘기를 하고 올렸어야지. 여성분들은 똑같이 웨이브에서 여기서 이렇게 앉을 거예요. 남성분들 버텨주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가볼게요.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6, 7, 8. 못 하겠어. 골반에서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방송 최초. 방송 최초. 추웠는데. 슈빈 모자이크로. 가볼게요. 6, 7, 8. 1, 2, 3, 4, 5, 6. 1, 2, 3, 4, 5, 6. 찍고 돌고 웨이브 하면서 앉아요. 돌고 웨이브 하면서 앉아요. 남성분들 빨리 내려와야 돼요. 1, 2, 3, 4. 왜? 숨이 나가지가 않아. 이렇게 앉아야 돼요? 앉아. 앉아요. 편히 앉으세요. 형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래, 맞아요. 최선을 다한 거 맞죠? 두 마이 베스트예요. 표정 진지하잖아.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틀려도 너무 틀려. 너무 틀려. 너무 충격적이야. 웨이브 하면서 못하겠는데 이거.